가자 맥스 날개 어떡해 빨리 와 날개 형 어떡해 나 망가지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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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렇지 아빠 우리 어디서 잡아 야야 맥스 그만 가라 잘 잡히고 있는거야? 아 한 마리도 안 잡힌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 누가 무릎을 뾰족하면 딱! 하면 돼 잘 잡혀줬어 다른 곳이 나볼까?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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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